와, 요리 나왔어요. 근데 이 저콜라가 앞뒤 뒤에 어떻게 구분해요? 없네. 이게 앞뒤가 없다. 그냥 냄새를 맡아보고. 진한 게 앞뒤. 두부. 아, 이거 튀김 두부 하네. 오, 맛있겠다. 찍어서 먹는 거지? 그렇지, 그렇지. 오, 맛있겠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볶음밥이네? 아, 타메뉴 소스. 아, 이거예요? 타메뉴. 오, 오, 오. What sauce is this? 두 개? Are these both tamarind? 오, 네, 두. 오케이. 똑같은 거. 아, 이게 뭐 들어갔데? 이렇게 하는 거 맞어? 고수가 들어왔어. 맛있게 드세요. 고수가. 잘 먹겠습니다. 고수 있어요? 이거 고수 들어간 거예요. 아 진짜? 고수로 안 뺐어. 근데 다행이다. 우리 셋이는 고수 좋아해요. 근데 원래 한국에서 돼지 고기 들어가잖아요. 돼지 고기 없는 거 같은데요? 이건 새우가 들어간 거예요. 새우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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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맛있지 않아? 뻑뻑하고 그렇게 맛있지 않아? 맞아. 뻑뻑하고 약간 그냥. 약간 그냥 한국 그냥 경기장 길 앞에서 먹을 수 있는. 경기장 길 앞에서 먹을 수 있는. 거기란 거 한국 같아요. 약간 뭔가 좀 빠진 느낌이 있어 우리는 막. 밋밋해. 이거 이 요리 아시죠? 이 개요리. 이 개요리가 우리 시드니처 요리예요. 아 여기 이 집? 시드니처 요리? 네네네. 그럼 이거 설명해 줘야 될까? 네네네. 이거 메인 요리예요. 이게 개야 개? 개요. 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딱딱한 거 아니고? 네. 개 병신이에요. 개 병신? 변태. 개 병신이에요. 개 병신이에요. 내가 잘 못했어요. 되게 맛있어 보여요. 이거 다리도 다 먹는 거예요? 다 먹었어. 진짜 맛있다. 진짜 부드럽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